이유앞지 이유앞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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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보통어려움이구나 보통합시다 아니다 어려우합시다 2라운드 3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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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라운드 천재 아 이거 준다 세네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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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라운드 오 뭐야 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어 디신 뭐야 디신한테 말 벌어가지고 뭐야 곤충사격 곤충사격 토파 토파 이 자식이 말이야 팔보다 총이 약하냐 오 오 가자 지도에서 가고싶은방으로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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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습 화 기절 수 지 아 황 크레임 크레임 전 transplant 희 왜 도구 하하 아 아 boats 보니 센 도구 어? 뭐야? 죽자 이 씩이 죽자 이 씩이 말이야 뚝배기를 깨버려지 빛을 보세요 기다렸다 어? 미친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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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우리 팀을 때려 그래 아 아 제발 미친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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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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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돌아가? 돌아가고싶은데? 마지막 전투인가? 수리탄 받아라 헤헤 맨 앞에 있는 네놈부터 죽여주마 회복시켜드릴게요 안 돼! 안 돼! 안 돼! 죽음의 문턱? 어? 죽은거 아냐? 강화시키고 팍 성공! 성공! 확실하게 보입니다! 혹은 폭력적으로 배려했는데 얘 스트레스 어떻게 해주냐? 초다연적 형상에 집착한다고? 쟤 왜 저래? 소탕은 힘들 것 같은데 소탕 안 가봅시다 도중에 야영할 수 있으며 야영에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장작은 이처럼 야영에 부착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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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한마디 탑 하아 하아 astic ㄹㄹㄹㄹㄹ 알았어 알았어 아 베슬리의 의지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원기왕성 강력해졌다 강력해졌어 쓰레스드레스 받았는데 강력해졌어 멍멍아 울어 출혈 안걸렸어 심판을 받아라 이 쩌시 하 좋아 원래 게임은 어렵게 해야지 성룡님의 말씀대로 내 고통은 나를 채련하는것이라 강력해졌구만 좋아 심판을 받아라 아아 이야악 이거 왜 피해 앗 멍멍아! 물어! 아! 아! 배피! 배피! 방어! 어차피 지금 못 때리니까 방어합시다 여기에 메인 힐... 힐... 아! 잠깐만! 뭐야? 오케이 힐 뭐야? 얘는 왜 힐을 안 받아? 스트레스 받으면 힐을 안 받아? 힐! 헤헤 내꺼다 탓! 악! 안 돼! 힝! 추렬이에요 멍멍아! 울어! 아니 왜 계속 추렬을 저항때는거야? 기절해라 악! 얘 기절 저랑 50보 밖에 안댔는데 왜 이렇게 좁... 악! 안돼! 안돼!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앙 아 미치! 명창! 으웨악. 흐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! 아니 성녀가 무슨 돈을 걸지 않으면 재미가 없대 미친거 아냐 얘 성녀 맞아? 노름꾼 마을에서 오로지 도망만 노름꾼 됐어 성녀가 노름꾼 됐어 아 이거 진짜 야카 둘 다 걸려있으니까 그냥 뒤로 뺍시다 오케이 좋아 개꿀 자리 바꾸고 아악 아악 이 더러운 색 의지 의지 꺄아악 좋아 성녀님 좋아요 성녀님 자 수리탄 받아라 아 좋아 하하 좋아 어이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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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거리 잘거야 잘거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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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 낼꺼 폐우는 어젯밤 술잔치에 간 이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 술처먹고 또 씨 또 이상한데 뻗어 있는가 보네 폭력 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은 경험해본 걸로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